안녕하세요 보나기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는 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짐스 캠프라는 곳인데요 겨울에 빙어 얼음 낚시를 할 수 있는 곳 중에서는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집에서 2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빙어 낚시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빙어는 많이 잡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딸내미하고 같이 가서 낚시도 하고 유튜브도 같이 하고 떡도 구워 먹고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지금 시간은 8시 30분 빙어 얼음 낚시를 위해서 메인주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가면 이제 바로 캠프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 왼쪽 여기 들어갑시다 이건 스펠츠 캠프야 여기 바로 캠프야 강심이 이쁘다 오늘 날씨가 되게 따뜻해 넘버 피프틴 넘버 나인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왔습니다 저거다 고거다 고거 오른쪽에 고거요 예스 물이 약간 녹았어 자 데려가 데려가 자 데려가 여기로 엄마라면 심대들 수 있어요 이야 오케이 여기 왔습니다 엄마라면 심대들 수 있어요 여기도 요렇게 날로가 있고 똑같이 이렇게 위에 낚시가 있고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자 지금 푸가가 있는 얼른 톨스토에 여기 그 여기 그 여기 그 원이 있고 두가 있고 뒤에 그 포가 있는데요 푸가가 있나요? 네 이 가구멍이 다큐 자큐 아 네 다큐는 거 하세요? 음... 고민... 고민... 잡힌거 같지? 응... 오! 예스! 예에에에... 유 대듯이! 이제 꺼도 돼야? 아니, 계속 전화야 돼. 이거 어떻게 돼요? 아니, 끄는 거 아니니까. 근데 저기 그 핸드폰에 뭐 그 전화 왔었어. 괜찮아, 그건 아프고. 보여? 잘? 어. 잘 봐라. 자, 이렇게 담궈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먼저 물으면 되지. 무서워. 풀어. 너무 깍지면 안 돼. 아니, 저쪽 손으로 해. 안 물어? 물기는 안 물어. 손이 살짝 이렇게 들어가. 가야지, 가야지, 걸러. 가야지, 이렇게. 오, 느낌 좋은데? 다시 한번 해봐. 한 번이면 추워. 그냥 이렇게 손으로 가면 돼. 에이, 이리 와. 에이, 이리 와. 그렇지, 그렇지. 적었어? 어때? 에이, 귀여워. 귀여워? 응. 자, 이거 떡을 넣어놨는데. 떡이 아주 타기는 했는데 잘 익고 있습니다. 떡을 물 위에서 바로 구웠는데, 탈 껍질은 좀 타기도 하고. 딱 틀어내니까. 이렇게 맛있게 구워졌죠. 맛있게 구워졌죠? 야, 먹어봐. 여기 와. 앞에 앞으로 와. 여기 앉아. 아, 저거 먹어봐라. 멋지네요. 야, 불 위에 바로 넣었는데, 다 탈 줄 알았더니. 맛있게 구워졌어요. 맛있게 구워졌어요. 음. 오늘도, 빙어는, 달랑 한 마리 나오고, 지금 두 시간째, 한 마리 잡고 있습니다. 빙어가 잘 나올 때는 막, 많이 잡힌다는데, 저는 한 번도 아직 때로 못 만난 것 같아요. 오늘도,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지금 열, 열두시 반인데, 체크인을 열 시 반에 했거든요. 네 시 반까지 잡을 수 있는데, 한번. 잡을 수 있을 만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열 마리는 잡아야, 좀 튀겨 먹어도 보고 싶은데, 관음 하겠지 모르겠네요. 아, 잡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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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이씨. 배군이 왔다. 배군이 왔어. 빨리 먹어야 된다. 자아 아우 찬발이 큰 놈 올라왔습니다 으이구 우리도 이제 두 마리째 두 마리째 두 마리째 자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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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자아 죽은거 아니에요 살았어? 살았어? 자 드디어 4시간 만에 한 마리가 올라와서 두 마리가 놀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4시간 만에 두 마리면 참 암울하네요 암울해 이제 한 2시간 더 하고 4시 반에 철수합니다 그때까지 좀 더 잡아보겠습니다 야 다름이 다름이 저봐야 모기가 같이 있어 왜 안나오지 물이 빠진거 같아 아 암울해 아 아 아 아 아 아 uma 먹기 전에 구매퍼 원하는 그룹 두 번 더 수업 오른쪽 여전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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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은우 윗에 가라 넘어진다 오른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Hotel 이스라엘 체크 스태프 씨드 추 으 으 뭐 이렇게 하도 졸려서 자다가 아침에 지금 다시 주무를 가는 길인데요 여기 누울이 옵니다 이제 얼마 남았노? 40분 남았네 44분 으쓱하세 여기 마지막 누울지도 모른다고 3월까지도 오고 왔는 적이 있잖아 4월까지 저거 안전히 가자 자자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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